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태양아 부 저는 한 곡 앵콜 하려고 하고 기다렸는데 그냥 한 곡 하고 들어가네요. 박수 한번 주십시다 태양아 부는 태양아도 있고 부모도 있고 조부모도 있고 3대의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현장입니다 우리 여러 부서들 있지만 태양아 부 제일 부흥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실제로 태양아 부 위에서 여러분 많이 기도를 담고 계속적인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말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기존 랩런트들이 우리 아이들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래를 본 요괴배씨 모세에게 심어진 그것이 우리 태양아 아이들에게 심어질 수 있도록 분명히 미래를 놓고 미래를 본 요괴배씨 알아듣지도 못하는 모세를 품에 안고 기중한 사실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때는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급시키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재앙의 시대에 랩런트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입니다 4절부터 9절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말씀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요와는 오직 유일한 요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요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맥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진문설지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태양아부에서는 오늘 제가 보니까 많은 이렇게 흩어진 태양아부들이 거의 다 모인 것 같아요 특별히 김천에서 늘 주일 예배 참석하는 우리 부부가 아예 함께 참여하고 있는 부부가 계시는데 오늘 같이 바이러닝 켰던 그분이 김천에서 하시는데 매주 예배 꼭 참여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현장에 흩어진 분들이 정말로 추위날 모여서 메시지 받고 또 흩어져서 정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일에 쓰임받는 우리 태양아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지금 금토일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금토일 시대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자느냐 교회의 세계화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교회의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서 금토일 시대를 반드시 열어가야 합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금토일 시대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강대국에서는 금토일 시대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어떠면 그게 타락 중심으로 다 문화 자체가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는 주일에 우리 산업인 매달 두째 주에 산업인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리더 모임의 실제적인 금토일 시대에 대한 기획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사분들도 함께 좀 참여하면 좋겠고요 또 정말 우리가 금요일 날 랩런드 중심으로 축제가 되어지고 기도 훈련이 되어지고 토요일 날 핵심 중심으로 해서 또 중요한 어떤 집중 훈련들이 되어지고 또 주일 날 포럼이 되어지고 그 포럼 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랩런드 현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본격적인 금토일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획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산업인 리더 메시지에서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될 수 있는 교사분들도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시고 함께 어차피 지금 선진국 강대국은 앞서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교회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부분들인데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놓쳐버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세상 현장이 금토일 시대의 타락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분명히 열면서 뭐 하자느냐 교회의 세계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먼저 교회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교회 가면은 에클레시아에서 세상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건전임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게 에클레시아에서 교회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여러 분야의 여러 해석의 교회의 의미보다도 금토일 시대를 놓고 교회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되겠다 금토일 시대와 관련된 교회에 대한 의미들을 좀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교회할 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인들이 강약위를 가는 동안에 무엇 중심으로 움직였습니까 성막입니다 성막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인들 강약 40년 동안 가는 동안에 사실 신해산에서 은약계를 받고 강약계를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삶이 움직여졌어요 이 성막은 구약시대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 절개가 있죠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절기 사실은 유월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순절 하나님의 성령께 신도하시고 반드시 그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천국의 상급으로 보장해 주시는 추수감사주를 해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수장절이 있죠 이 세 절기 구약시대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복음입니다 사실은 복음의 가장 핵심이고요 1, 3, 8도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세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야 없을 수가 없는 세 절기 그 다음에 성막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은약계가 있습니다 은약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모든 걸음은 은약계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다 사실은 법계 안에 은약계가 있고요 성막은 큰 의미에서 성막이고 그 성막 안에 은약계가 있고 은약계를 담은 법계가 있습니다 법계 안에 은약계가 담겨져요 두 돌비 은약계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세 절기와 함께 은약계 그와 함께 많은 성물들이 있습니다 성막 안에는 그런데 성물 하나하나가 전부 다 사실은 크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하나도 의미 없이 성물이 들어진 게 아닙니다 지성소가 있고 또 성소가 있는데 사실 이 은약계는 성소 안에 들어있는 법계는 성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성소, 성소 이 모든 부분들 속에서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성물에 대한 부분들은 모두가 크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 중에 가장 귀중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등불입니다 24시간 등불을 켜놔야 하는 겁니다 이 성막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놀이 강약계를 갈 때 성막이 멈춰지면 이스라엘 백놀이 행진하는 행진이 멈춰지고 성막이 이동할 때 또 같이 이동하고요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굉장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약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다윗이 은약계를 뺏겨버린 은약계를 모시기를 간지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은약계를 데리고 은약계를 메고 들어오는데 소가 날뛰니까 그 소가 날뛰는 것을 은약계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은약계를 붙잡았던 우사가 그 자리에 적사해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은약계를 모셔 돌아오다가 너무 겁이 나니까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들여놨어요 바로 다윗성으로 들여진 게 아니고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모셔놨는데 그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것에 자녀 손까지 그 은약계 때문에 축복하신 사실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성경에 역대상 13장 14절 한번 보세요 역대상 13장 14절 한번 보세요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괴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사면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괴가 여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에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모여 복을 내리셨더라 아예 사실 다윗성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 은약계를 모시고 오다가 우사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시 두름이 딱 생겼어요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은 그거예요 우사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두름이 딱 생기니까 그 은약계를 오벳에돔의 집에 들였는데 석 달 동안에 들여놓는데 그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이 맺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15장 24절 한번 보세요 1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사장 스바니아와 요사밭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라와 분이아냐와 엘리에스는 하나님의 괴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희야는 괴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그런데 이 오벳 오뎀의 집에 머물면서 이 축복된 역사가 그의 자녀손까지 이어진 것이 바로 역사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은약계를 모신 성막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말로 움직이는 것에 기적이 일어났고요 역사상 최고의 응답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성막 중심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강약계를 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신명의 6장 4절에서 9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신명의 6장 4절 9절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중요한 은약의 역사들을 후대들이 알게 하고 각인시키라는 것 먼저 우리의 마음이 담고 마음에 품고 그것을 후대들에게 알게 하고 후대들의 각인 뿔이 체질 되도록 하라는 것 이것을 위해서 뭐 하느냐 우리는 검토일 시대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강약일을 걸어와서 마지막 모합지역에서 가난한 땅을 바라보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약이 신명의 6장의 은약이에요 40년 강약일의 결론이고요 결국은 왜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느냐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강냐는 강냐지만 문제는 이제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가난한 땅에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은약이 가긴 안 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가긴 안 되어지면 가난한 땅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가난한 땅을 바라보면서 40년의 강냐 생활의 결론을 준 것이 뭐냐 신명의 6장 4절에서 9절이에요 그게 뭡니까 먼저 품어든 우리가 하나님의 은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완전히 각인되도록 하라는 것 그게 뭐 하는 거냐 검, 돌 시대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진짜 중요한 은약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각인되도록 그래서 각인되기 위해서는 얼수록 좋아요 그리고 태행하고 얼수록 좋다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어느 정도 크면요 아이들이 이제 자기들의 생각이 들어와 가지고 말씀을 안 믿게 되고 사실 말씀과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많아요 어른들도 뭔가 발언을 듣습니다마는 이미 오랜 동안에 경험했던 부분들 습관되었던 부분들이 너무 선입견으로 선지식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각인뿔이 체질 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달라요 어릴 때부터 정말로 중요한 다른 것 전달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그 은약만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세상이 여러분 앞으로 갈수록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이런 세상 속에 우리 아이들을 은약으로 각인시키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 태행하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 사단에게 우리 아이들을 다 넘겨주는 것이 돼요 사단에게 우리 아이들을 다 넘겨주는 것이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들이 먼저 은약에 대해서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짐으로 우리 후대에게 가장 중요한 은약이 각인되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금톨시대를 열자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성막시대를 다만 지나서 성전시대가 왔죠 성막시대를 지나서 성전시대가 왔는데 성전시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떨이죠 그리고 이방인의 떨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떨입니다 이게 성전, 성막을 지나서 성전시대에 다위에서 성전을 짓기를 소원하며 준비를 하고 솔로몬의 성전을 완성했죠 그 성전시대에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 떨이 있는 중에 특별히 기도의 떨, 치유를 말하고요 이방인의 떨, 2, 3, 7, 성교를 말하고요 아이들의 떨 뭡니까? 스미세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떨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거로 말며 성전시대를 지나서 교회시대가 온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결국은 4등 1장 1절, 4등 1장 3절, 4등 1장 8절 이것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은약이 전달되어지도록 우리 자녀선들의 끊임없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도록 이 부분을 누리게 만들고 이 부분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복음의 완성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구약의 모든 것들은 1, 3, 8을 중심으로 달려왔고 1, 3, 8에 성취되어지면서 남은 성경들은 그 성취된 부분들을 붙잡은 사람들의 증거를 말하는 것이 신약의 나머지 4등 전부터 일어나는 역사예요 서신서에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에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은약의 핵심이 뭐냐 1, 3, 8이에요 교회에서 다른 것 가르치면 안 돼요 다른 것 말하면 안 돼요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누리도록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사실만 전달되어지고 이 사실을 누리도록 세상 지식들 하기 전에 세상 지식들 하기 전에 너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 되도록 검토일 시대를 활용해서 본격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세계 살리는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론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검토일 시대를 통해서 뭐 하자는 것이냐 미리 응답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달란트가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달란트가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이게 검토일 시대의 키입니다 미리 응답하도록 하는 것인데 검토일 시대의 키가 뭐냐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어릴수록 좋아요 어릴수록 제가 늘 한 번씩 인용합니다마는 우리 교회 지금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 학교도 안 했지 싶어요 그런데 학교를 그만두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것도 대구에서는 제일 좋은 대학인데 왜 학교를 그만둘까 그런데 그 다음 한 학기를 또 준비해가지고 다른 학교를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학교 들어가서 거기 졸업하고 그 길로 지금 계속해서 인도받아 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달란트가 발견되는 게 중요한 것이고 달란트가 발견되지 않으면 평생 고생해요 이거 됐다 저거 했다 헷갈리게 되고요 평생 고생하게 돼요 먹고 살 수 있는 게 있겠죠 그런데 진짜 행복한 것은 뭐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가 분명히 발견되어진다 그걸 행복한 거예요 아니 보금 아니더라도 세상적인 사람들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름대로 내게 주어진 부분들이 뭔가 자신의 어떤 달란트를 개발하고 달란트가 발견되어졌다 우리는 기도 속에서만 달란트가 발견되어질 수 있는데 나름대로 세상에서 나름대로 해보면서 뭔가 길이 열려지고 발견되었다 그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보금 안에서 기도 속에서 정확한 달란트가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미리 응답받도록 해야 되는 그게 뭐냐 아이들에게 달란트를 발견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금, 토, 일 시대에 달란트를 발견하기 위해서 미리 작품을 만드는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미리 작품을 만들어가는 작품을 달란트를 찾아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랩런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게 교회의 사명 중에 사명이에요 발견된 달란트를 가지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나름대로 작품을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인도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큰 사명 중에 사명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로서 가능해요 어떻게 달란트를 발견하느냐 기도로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금, 일은 시간을 이용해서 아이들의 랩런트 축제도 되지만은 정말 앞으로는 중요한 기도 훈련도 이 금요 전도학교 시간을 통해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 안에서 아이들이 달란트가 발견되어 미리 발견되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보고 말고 기도 알면 끝입니다 보고만 한다는 것은 미리 응답받는다는 말이고요 기도한다는 말은 뭐냐 미리 응답받는 속에서 달란트가 찾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아이들에게 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 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지 모르니까 뭐냐 하면 거의 다 자기 생각 속에 빠져요 정말 기도를 알아야 되는데 기도를 알지 모르니까 거의 다 자기 생각 속에 빠져요 나중심으로 빠지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는 정말 어릴 때부터 미리 응답받도록 하면서 기도 안에서 달란트를 찾아내여도록 이게 교회의 중요한 사명의 중요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를 위해서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나를 발견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나를 발견하도록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도록 내 필름에서 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를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나를 발견하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도록 해야 합니다 이걸 본격적으로 검토일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찾아내도록 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어디냐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도록 이를 통해서 교회의 세계화를 검토일시를 통해서 열어가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도록 해야 하는데 하나님 만드신 내가 누굽니까? 에베소 1장 사질에 중요하게 말씀하시죠 장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선택하셨다 했어요 신분입니다 어떤 면에는 이것은요 우리의 신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장세 전부터 선택하신 거예요 왜요? 악한 사단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미 인간 창조 이전에 있었어요 인간 창조 이전에 있었고 그러고 말하면 사단이 창조되는 그 악한 사단을 말하면 아마 결국 인간의 하늘을 떠나게 됐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뭐냐 인간에게 복음부터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 해서 장세 전부터 선택된 나라는 부분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러면 두 번째로 에베소 1장 5제라고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누구인가 그의 기쁘신 뜻대로 뭐요? 예정되었다 창세 전에 선택했고 이게 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세 전에 선택했었어요 여러분은 모르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창세 전에 선택하시고 시간표가 되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우연히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을 누구 따라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 따라왔지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은 창세 전에 계획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을 예정하셨고 왜냐? 에베소 1장 9절이죠 거기 보면은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선택과 예정과 경륜 경륜은 어떤 시간표죠 때가 찬 경륜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나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신분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근세가 있습니다 나를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신분을 찾는 것이고 신분에 따른 근세를 아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근세는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근세는 어떤 것입니까? 이미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재창조된 난데 이 자체가 하나님의 근세로 이미 우리는 재창조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적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더다 새로운 피조물된 재창조된 내게 임한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 근세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필리포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모든 마음이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 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 이름만 말하면 근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디든지 그리스도 그 이름의 근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죠 누가 본 10장 19절에 뱀과 증가를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외할 근능을 주었다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며 우리에게 주신 근세는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이름입니다 어디서든지 그리스도 그 이름을 사용하세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그 이름의 근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마태원 16장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내가 단석이다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릴 것이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기도 응답의 열쇠를 주셨는데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땅에서 매는 데 하늘에서 매인다라는 거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는 말이에요 이 음함은 근세를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담아주셨어요 이 이름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신부는 믿으면 돼요 신부는 믿으면 돼요 그러나 근세는 뭐냐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잔인 된 건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압니다 그런데 주어진 어마어마한 근세를 사용할 수 없어가지고 사용할지 몰라가지고 실제로 영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게 이 땅의 성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그 이름 모든 마무리 무릎 꿇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알고 사용하는 여러분에게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알고 근세 알면서 우리는 뭐냐 길을 가는데 한마디로 여정을 가는 겁니다 신부는 알고 근세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들을 가게 되는데 그 영재들이 어떤 여정이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성삼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성삼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아브라앙에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부가 근세를 가진 자는 성삼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여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삼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경우도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어려움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열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열 가지 비밀 이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사실은 모든 것의 반대편에 하나님의 원칙난 계획이 있음을 보는 거예요 열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의 반대편 뒤편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보는 겁니다 그의 현실 바로 앞에 문제만 바로 오지 그 문제의 현실 너머에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못 봐요 그러니까 그의 현실 속에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열 가지 비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경우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열 가지 발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발판이 열 가지 발판인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발판 중에 발판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오는 주일의 메시지 가운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만남 통해서 환경들 통해서 인간관계 통해서 문제 통해서 또 더더욱이 나라는 부분들 속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흔들리게 돼요 많은 게 흔들리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알면 나라는 부분들 속에서도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응답받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거의 다 흔들려가지고 나에 대해 흔들리고 문제와 환경과 인간관계에 대해 흔들려가지고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속게 되는데요 중요한 응답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 흔들리지 않는 것인데 거기에 가장 깊은 바탕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인정되어지면 나를 보면서도 사람을 보면서도 문제를 보면서도 환경을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러면 네 번째로 어떤 경우도 어떤 것도 바꿀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홉 가지 부분입니다 어떤 것도 바꿀 수 있는 어떤 흐름도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게 아홉 가지 부분이에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위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의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아홉 가지 흐름이죠 다섯 번째로 어떤 경우도 이길 수 있는 확신입니다 그게 뭡니까 다섯 가지 확신입니다 어떤 경우도 이길 수 있는 확신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가는 길 62가지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답이죠 그러면서 결국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여정의 보호자의 축복으로 모든 걸음이 여정이 뭐냐 빛을 비추는 캠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나를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새가 신분을 알고 근세를 사용하면서 이 신분과 근세를 알면 우리의 가는 길이 보입니다 이 길을 가야 돼요 사실은 또 이 일과의 칠대 여정이라 하죠 칠대 여정이라 하는데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바로 나를 발견 하늘 만드신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되라면요 세상 이런 저런 물결 속에 우리 같이 흔들려요 또 앞으로 어마어마한 세상의 부분들이 다가오는데 그 부분 속에 우리가 세상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나를 발견하도록 그것도 하나님 만드신 나를 발견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만드신 나를 발견하고 우리 렘렘터들에게 하나님 만드신 나를 어릴 때부터 발견해서 이 비밀 가운데 딱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전달하시길 주의하며 축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를 발견한 것 더불어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할 시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도록 해야 되는데 먼저 일곱 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세계를 증복했던 비밀인데요 그걸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세계를 증복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은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유대인을 능가하는 거축복 등 역사를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곱 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 뭡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책들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도록 해야 합니다 독서 독서 각 팀들이 이 부분을 전달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마는 정말 어릴 때부터 역사를 알고 교회사를 알고 뭔가 철학사 이런 것들을 알면서 그게 끝나면 안 돼요 결국은 그것으로 안 되고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독서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찾아내야 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은약을 붙잡도록 결국 말씀 속으로 들어오도록 두 번째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위인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탈모드, 세마, 토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집중해서 묵상하도록 했죠 그게 암송하도록 하고 그래서 사실 토라, 세마, 탈모드 이런 부분들은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현장에서든지 간에 그 부분들을 다 암송할 수 있어요 많은 책들 우리는 그것보다 많은 책들을 통해서 은약을 붙잡도록 하면서 결국 그 가운데 위인들을 만날 수 있도록 위인들에 대한 접할 수 있도록 이것도 책들을 통해서 필요하죠 그런데 많은 위인들을 가지고 결국 결론내려야 될 부분들은 뭐냐 결국 그리스도로를 붙잡을 수 있도록 결국 렘런트 일곱명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받아 나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세 절기 실제로 초막절 이런 것들은 일주일 동안 유대인들이 초막을 지어가면서 아이들과 함께 훈련시켜요 세 절기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 한마디로 실제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도록 실제적인 작품을 세 절기가 그냥 절기로만 지키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뭔가 그들이 행함으로 절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전달해요 강야길을 가는 동안 우리 민족이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먹고 살았다 하면서 초막절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함께 초막 짓고 그 안에 기가하면서 전달하고요 실제적인 교육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실제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도록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죠 주일을 지키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예배가 무엇인지 중요한 기도가 무엇인지 어릴 때부터 여기에 대한 답이 내려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 진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보호자를 움직이는 예배 정말로 시공간을 치우라며 보호자의 축구를 가지고 이 삼신나라 복음 전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 이 어마어마한 기도의 비밀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축복된 사실들을 아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전달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게 검토일 시대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오직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오직 뭡니까? 달란트 어떤 면에서 이 네 가지 속에서 따라오는 것이 5번입니다 달란트가 따라옵니다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의 비밀 가운데 뭔가 작품들을 만들어가다 보면 그 속에 예배와 기도 성교성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원하시는 달란트가 무엇인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오직이에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뭡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실 달란트가 발견될 때 성인식을 했죠 그래서 달란트가 발견되기까지는 성인이 아닙니다 중요한 어릴 때 아이들이 달란트가 발견되어질 때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오직과 함께 나오는 것이 유일성입니다 달란트 오직을 찾아내면 유일성에 응답이 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유일성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전문성입니다 전문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발견한 랩런트에게 해당이나 이런 데서 유대인들은 수많은 전문의를 붙여가지고 전문화시킵니다 아이들에게 전문화시켜요 이걸 가지고 유대인들은 사명식이라 하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재창조입니다 이건 뭡니까? 현장화합니다 현장성이라고 현장화하는데 이때 비로소 뭐냐? 현장성이 되면 이때 파송식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번부터 4번까지 이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훈련되어지는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달란트가 나옵니다 달란트가 나와요 그 달란트가 발견한 랩런트에게 전문인들을 많이 붙여 우리 교회 안에도 인턴십을 할 수 있는 전문인들이 많잖아요 진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달란트를 발견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사라미들도 붙고 이렇게 해서 인턴십을 통해가지고 전문화시켜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이제는 뭐냐? 현장성 있게 파송하는 거예요 현장 속에 이때 현장이 증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검토일 시대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미 우리 교사들 중심으로 했어도 많이 이 부분을 전달되어졌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사 모임 자체 모임에서 이 많은 부분들이 전달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냥 전달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교육부서 교사 중심들에서 교육자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안에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 준비해야 돼요 검토일 시대에 특별히 검토일 시대에 이 활용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특별히 237과 나의 땅 끝이 어딘가를 찾도록 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237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냥 237라 아니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로 정인되라 했으니까 나의 땅 끝이 어딘가를 발견하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현장에 세 가지 뜰입니다 우리의 현장에 세 가지 뜰입니다 교회 안에도 세 가지 뜰이 만들어져 있고 성교 현장에도 세 가지 뜰이 만들어져 있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도 세 가지 뜰이 만들어져 있고 이게 세 가지 뜰과 연결되어 있어야 여러분의 업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세 번째입니다 나의 현장이 237, 5천 종족 그들을 스미스로 만드는 겁니다 나의 현장이 237, 5천 종족을 무엇으로 만든다고요? 스미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현장입니다 이것이 나의 현장이에요 237 속에 나의 땅 끝은 어딘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 끝까지로 정인되라 했으니까 나의 뜻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현장 속에서 세 가지 뜰에 대한 부분들을 발견해야 되고요 237, 5천 종족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이들을 스미스로 세울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놓고 기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상 나가기 전에 아이들이 세상은 너무 어려워집니다 앞으로 먼저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분 알고 건세 사용하고 길을 가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응답으로 활용이 되게 돼 있어요 중요합니다 신분이 무언가 알고 건세 사용할 줄 알며 내가 가는 길이 무슨 길인가를 알게 되면 모든 것이 응답으로 활용되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응답으로 활용이 됩니다 어떤 면에는 모든 것이 다 활용됩니다 241번만 알면 남은 모든 것은 다 활용됩니다 그래서 세상 나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하나님 만드신 나를 반드시 찾아내고 만드신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주신 나의 것들을 검토일 시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 중요한 것은 나의 현장에서 현장에서의 나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나의 현장에서의 하나님 주신 나의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때부터 모든 것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뱉겠습니다 교회는 먼저 첫 번째입니다 나를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나는 아니다 나는 못한다 그게 맞아요 내가 무조건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나는 아닌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내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내 수준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내 수준은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어떠면 내 힘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내 힘을 자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정확하게 발견하도록 우리는 뭔가 모르게 자꾸 나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창의 3장 뿌리 돼 가지고 뭔가 모르게 나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은 나를 내세우지 않아요 결국 나는 아니구나 나는 아니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내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 수준으로 뭐 하겠습니까 세상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가거의 상처들을 완전히 발판 삼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완전히 가거의 상처를 내버리세요 뭐에 대해야되느냐 발판 삼아야 돼요 여기에 자꾸 있으니까 상처 가운데 빠질 수밖에요 나나 나 수준이나 내 생각 내 힘으로 의지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상처밖에 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가거를 발판으로 완전히 뒤집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프로그램 말고요 이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상한 프로그램이 말고요 이상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과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잘못하다면 이게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교회가 프로그램 중심으로 가면 교회의 모든 것들도 프로그램 중심으로 가면 안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이 돼야지 프로그램 중심에 대해서 움직이고 안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프로그램 빠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 중요한 부분들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 주시는 힘과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것을 표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표현하는 함께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걸 뭡니까? 뮤지컬이나 음악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보니까 부서에서 주제에 맞도록 이렇게 뮤지컬을 만들어서 한 번씩 발표를 하고 자체 내에 계속해서 그런 훈련들을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나를 표현하고 이렇게 되어진 상태 속에 나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것을 표현하고 하나님 함께하시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뭐냐 뮤지컬이나 음악 이런 모든 부분을 통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정말로 선진국 강대국은 검토일 시대에 사실 교회가 안 돼요 선진국일수록 강대국일수록 검토일 시대에 그들만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교회 문 닫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다 빠져나가요 아예 휴가도 아예 문 붙여놓고 한 달씩 유럽 지난번에 스페인 가서 같이 사회 가는 가운데 목사님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예 휴가도 시커버려가지고 한 달 휴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교회도 문구를 다 잠가 놓고 그러니까 교회 될 리가 없죠 무슨 말입니까? 선진국이나 강대국은 레저 산업 발전시키면서 그게 전부 다 타락 중심으로 해서 이미 앞서가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검토일 시대를 통해가지고 교회의 세계화를 만들지 못하면 한국 교회도 미래는 없습니다 한국 교회도 미래는 없어요 오늘같이 이렇게 태양부 아이들이 나와서 함께 부모들과 조부모들과 함께 찬양하고 율동하고 정말 너무 축복된 일이고요 너무 축복된 일이고 정말로 참 보면서도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너무 행복해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이렇게 찬양하고 율동하며 또 뛰놀고 물론 여기 다 아는 도로 아이들도 보면 여러분 찬양하기 위해서 8시 오다 보면 밖에서 그냥 머리 좀 컸다고 그런 아이들 보면 밖에 나름대로 막 끼리끼리로 놀아요 괜찮아요 교회 와서 노는 거 딴 데서 노는 것보다 교회 와서 노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시컷 놀도록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가 어떠면 마음의 한편에 깊은 곳에 고향이 돼가지고 나중에 어른 돼가지고 정말로 교회를 생각할수록 뭔가 마음에 깊은 어떤 주는 메시지가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 후대들이 검토일 시대의 지역으로 우리 아이들이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속에서 여러분 이 부분을 담기를 바랍니다 정말 담아주세요 담아주세요 여기 교육자들이나 교사분들은 더더욱이 정말 여러분 한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이오 이 땅의 미래인 랩런트들이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여러분 손에 맡기셨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중요해요 그렇다고 어른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이들은 무한한 미래가 있어요 이들에게 무한한 미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막 뛰다니면서 그냥 한마디 듣는 것이 우리는 암만 들어도 모르지만 이 아이들은 한 번 듣는 것이 한순간에 들어가면 그게 그 아이의 전생애를 영향 줄 수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검토일 시대에 교회의 세계화의 응답들이 우리 모두에게 확인되어 준 우려지는 기한축구의 교회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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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